코비드 19라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들의 일상을 빼앗아간 한 해였습니다. 비대면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언택트라는 화두를 우리들에게 안겨주기도 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